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시골 폐모텔에 와 왔습니다 국도변을 차를 타고 싹 드라이브를 하다 보면 이런 폐건물들은 심심치 않게 보입니다 여기는 꽤 규모가 됩니다 한 20실 정도 되는 그런 정도의 모텔인데 전망은 앞에는 논과 산 시골농촌뷰 특별한 바다나 이런건 없습니다 내륙지방입니다 뒤쪽인데 여기도 보시면은 터가 꽤 넓어요 이쪽 면적도 뭐 한 오륙백평 이상은 되지 싶습니다 그런데 모텔 바로 뒤에 이렇게 폐교가 있습니다 아마 초등학교 같은데 매각을 했는지 모르겠지만은 지금 칙농쿨이 완전 저 학교 지붕까지 올라가 있고 이렇게 또 문이 열려 있습니다 어떤 분이 그러시되요 올뱀이 올 줄 알고 문 열어 놨나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입구에 보니까 야 정말 이 어리어리한 자괴농 이죠 예 번쩍번쩍 합니다 막 광이 나고 막 눈부신 그런 화려한 옛날 농입니다 장농 이죠 장농 엄청 큰데 아마 이거는 여기 사장님이 갖다 놓으신 것 같아요 분실물입니다 분실물 지갑하고 여자들 핸드백이 또 그렇게 많네요 근데 안에 뭐 내용물은 다 비었습니다 뭐 누가 훔쳐 갔는지 여쩐인지 모르겠지만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빈 핸드백 하고 지갑 이렇게 분실물을 입구 현관에다가 찾아가라고 이렇게 놔뒀습니다 뭐 잘 흘리고 다니는 사람들 있죠 지갑이고 핸드백이고 여기는 비품 보관하는 그런 방인데 음료수도 엄청 많이 쌓아 놨는데 영업이 중단되어 가지고 이렇게 쌓여 있습니다 여긴 보니까 뭐 여자들 클렌징 크림 같은거 예 화장하는데 필요한 그런 이제 물건들이고 이런 것들도 그대로 놔두고 갑자기 폐업을 한건지 여기 또 빨간 박스가 있네요 하 참 하트 모양의 빨간 박스 에 뭔지 아시죠 하여금은 경상도말로 남사스러워서 뭐라고 말씀은 직접 못 드리겠고 여러분들 다 이해하시니까 장미 그림 있고 빨간거 하면 다 아시겠죠 이게 박스채로 그대로 여기 놔뒀습니다 내부도 보면은 그래도 뭐 깔끔합니다 그렇게 오래된 건물은 아닌 것 같아요 복도도 보면은 그렇게 뭐 떼 타고 한 흔적은 없는데 지붕이 약간 조금 무너져 내리기 시작합니다 객실인데 하얀 가운 그대로 걸려져 있고 예 객실 방 그대로 있습니다 비품 정리가 전혀 안되고 그대로 운영하던 그 상태 그대로 지금 남아 있습니다 인테리어도 보면 뭐 그렇게 후진건 아니죠 예 뭐 한 10년 조금 넘었을까 그 정도 되는 그런 인테리어고 침대도 뭐 나름 이정도면은 깔끔합니다 이 모텔은 온천도 아닌데 특이하게 욕실이 엄청나게 넓어요 시골에 아무리 땅이 싸다 해도 욕실을 이렇게 넓게 할 수 있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와 한 대여섯평 될 것 같은 큼지막한 욕실인데 여기 온천장도 아니거든요 온천 아닙니다 여기 그냥 일반 시골 모텔인데 떼밀이 침대도 있고 욕조도 있고 와 여기 뭐 새신사가 와서 떼를 미는 뭐 그런 서비스 예 그런 뭐 스페셜한 서비스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창문 밖으로 위층에서 보면은 저렇게 농가 밭 농촌 마을이 쭉 보이고 뭐 내과나 이런건 없습니다 천정도 이제 무너져 내리기 시작하네요 이게 오래되니까 섞어보도 힘 없거든요 섞이 먹으면 바로 떨어집니다 요즘 시골에 상당히 이런 폐모텔 매물이 많이 나옵니다 근데 이제 자세히 보면은 실제 인수가 3억 해놨는데 이렇게 큰 모텔을 3억 말이 안되죠 그래서 이제 보면은 이 건물 총 매도가격은 10억 인데 부채 빚이 7억 입니다 그러니까 실 인수가격은 3억만 주면 살 수 있는 거죠 뭐 한마디로 깡통 모텔 입니다 깡통 모텔 자 3억 주고 샀을 때 7억 에 대한 이자 비용 이거 어떻게 할 겁니까 요새 이자 5% 와 이자 비용만 따지고 해도 만만치 않죠 그런데 이걸 덜컹 3억 주고 샀다가 손님이 있습니까 손님이 있으면은 그 이자 비용 갖고 자기 투자금 3억 나중에 메꿔 나가면 되는데 안됩니다 왜냐하면 뭐 할미 할배들이 여기 모텔에 올 일이 있습니까 뭐 80대 90대 다 됐는데 시골에 모텔 오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폐업을 하는 거죠 여기도 도시하고는 뭐 30분 정도 떨어져 있는 곳이기 때문에 뭐 요새 젊은 인구도 줄었고 이런데 올 사람이 없습니다 여기 보니까 또 노숙자의 흔적이 보입니다 예 양말도 벗어 놓고 뭐 아이 보니까 생수 생수에 그 비닐이죠 생수 비닐도 있고 모기향도 피워 놓고 뭐 완전히 혼자 장기투숙을 공짜로 한 것 같아요 보니까 뭐 온갖게 다 있고 약 봉지도 있고 뭐 빔 모텔에 오면은 이런 노숙자들이 또 장기 숙박을 합니다 여기 소주병도 있네요 담벳공초도 있고 뭐 완전 자기 집처럼 이렇게 사용을 한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이 모텔은 매물로 내놓은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앞에 보면 현수막으로 매매한다고 내놓은 것도 없고 인터넷을 검색해 봐도 이 모텔을 매매한다는 그런 부동산 정보도 없습니다 모텔 앞에 나무가 죽어 있는데 여기에 또 버섯이 큰게 자라고 있네요 이게 말굽버섯이나 잔나비 걸상버섯 이런 것 같은데 엄청나게 큽니다 손바닥만 합니다 이런 시골에 있는 폐모텔 어떻게 이게 철거를 하고 정리를 해야 될지가 골치 아픕니다 이게 다 흉물이거든요 오늘 방송은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영상에 또 여러분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힘내imp 꿈과 long